중고차에서 관리가 된 거를 원한다면 요런 거 요런 게 또 특상의 관리 매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구독자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들입니다 관리라고 해야 되나? 예쁜 튜닝을 굉장히 잘 해놓으신 차량이에요 근데 가격까지 너무 저렴하게 꽉 잡고 나왔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기아의 K7 VG70 럭셔리 등급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1년형입니다 2010년 4월 등록에 2011년형 차량으로 나와 있고 15만 5천 킬로 가량 달린 차량입니다 요 차량 제가 지금 서 있는 쪽 핸더 단순기업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하부에 미세누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뭐냐면 내부에 기어봉, 사제 HUD 진짜 뭐 되게 귀엽고 깜찍한 좋은 것들을 많이 해놓으신 차량이에요 그런데 가격까지 540만 원에 가지고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40만 원에 무사고 K7 자체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더한 메리트는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외부에 바로 보시죠 외부에 몇 가지 스크래치 보이는 것들 제가 전부 다 확대해서 찍어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1열을 빨리 타야 되는데 그래도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2열로 먼저 가보시죠 네 이거 540만 원짜리 K7인 거 일단 한 번 위에 보이실 거예요 비싼 옵션이죠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컨디션 보시면 와 정말 좋은 2열 가죽 상태까지 보여주는 모습 뒤에 시내등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착좌감 같은 건 사실 K7급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착좌감을 보여주고 있고 넉넉한 머리 공간 넉넉한 레그룸도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쪽에 매트 상태도 관리 너무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2열은 딱히 흠잡을 부분이 없네요 발길질 흔적이나 위쪽에 이 스웨이드 재질에도 전혀 오염 같은 거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열로 빨리 가볼게요 네 제가 지금 1열에 탑승해 있고요 당연히 스마트키 가지고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일발로 잘 걸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문 열고 시동 걸었으니까 시동 소리 적나라하게 다 들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10km 수 15만 5,102km 가량 달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RPM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냉간 시에도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오토 라이트 들어있고요 이쪽 보시면 오토 와이퍼 들어있어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 위쪽에는 이렇게 하이그로시 들어가 있고 이 정도면 사용감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이거 사제로 HUD를 달아 놓으셔야 돼요 여기 버튼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HUD까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핸들 열선 기능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둘 셋 제가 위쪽에 썬루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썬루프 작동 상태 깔끔하죠 휘기거리나 유격 소리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고 실내등 잘 들어오고요 선글라스 수납함 아래쪽에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뒤에는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한데 여기 살짝의 도착물 흔적 보여지고 있네요 근데 이거 오디오는 디멘션 오디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아틀란 내비게이션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볼륨 한번 들어볼까요 아 요게 지금 주파수가 잘 안 잡히긴 하는데 오디오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여기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버튼만 눌러주시면 여기 잘 연동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요렇게 작은 창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게 되게 인기 있는 튜닝인데 사제로 기어봉을 바꿔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P버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P버튼을 누르면 잠시만요 사람이 지나가고 요렇게 P버튼을 누르면 여기에다 크랙션이 연동되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막 누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 사제 기어봉이라서 한번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기어 변속을 하시면 됩니다 어우 미션 상태는 뭐 딱히 말씀드릴 부분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거 튜닝 비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쁘고 비싼 기어봉 넣어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드 포인트로 돼가지고 굉장히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2구 코폴더 들어가 있는 모습 자 지금 여기에 요 부분은 죄송합니다 낚이시면 안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튜닝을 하면서 바꿔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쪽에 있는 버튼들은 공갈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에 요렇게 넓은 수납함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차주분께서 별거 아니지만 예쁜 튜닝을 많이 해놓으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기어봉 비싼 사제 튜닝 하나 들어가 있고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넣어놓으신 모습 위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모델을 540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가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 하시죠 자 아실 분들은 아시죠 V6 엔진입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만 단순 변한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안쪽에 옵션 주었죠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사제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어봉까지 예쁜 걸로 변경을 잘 해놓으신 모습 볼 수가 있었고 요 차량 컨디션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요처럼 빠르게 연락 주셔서 가져가실 수 있고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면서 타셨던 차량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가져가시면 남은 관리만 잘 하시면서 타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허창현 대회였습니다 피! 쏙! 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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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